이 시간에는 서울 사랑의 교회를 담임하시는 오정현 목사님께서 보내주신 영상축사 같이 보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서울 사랑의 교회를 섬기는 오정현 목사입니다. 오늘 뉴욕프라비스 교회에 김남수 목사님을 골로 추대와 허연혜 목사님의 위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김남수 목사님은 지난 40개 성상 동안 이민교회와 한국교를 위하여 귀한 성경과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목사님은 복음의 능력이 분명한 사역을 하셨고 수많은 사람들을 키웠으며 하나님 나라 확장에 전력 투구를 하셨습니다. 앞으로 목사님은 이 원로 목상 추대 이후에도 더 강건하시고 더 수많은 영혼들의 목사님을 통하여 구원 받기를 원합니다. 그야말로 목사님을 통한 생명사역과 그리고 사명사역이 비상할 수 있도록 수많은 영적인 기름 보호심과 충만으로 채워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앞으로 또 다음 세대를 위한 414 사역을 통하여 한국교회가 세계선교를 마무리하는 데 쓰임받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중국이나 일본이나 다른 데에 비하여 경제력이나 땅도 적지만 한국교회는 중국이나 일본교회보다도 더 귀한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세계를 위하여 김 목사님 귀하여 쓰임 받기를 바라고 허현행 목사님은 임신 이후에 프라미스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목사님과 함께 사회의 비상 그리고 믿음의 정성기를 구가할 수 있도록 은혜위의 은혜를 단위 표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